Say My Name 안무를 설명해 드릴게요 Say My Name은 메인 안무가 좀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 동작 저기 저 달빛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가실 때 1, 2, 3, 4, 5, 6, 7, 8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? 그리고 두 번째 동작 거의 메인 안무죠 Say My Name 하면 바운스 가고 Say My Name 가시는 거예요 1, 2, 3, 4, 2, 2, 3, 4 그리고 그리고 나를 불러줘 제가 큐사인을 드릴 때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가는데 여기서 눈을 바라봐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이이이 이거 안 돼요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이름을 에이 갔다가 이름을 하고 바로 또 나를 불러줘 내 손을 잡아봐 박수 씻을 때만 손을 두 손으로 떼시면 되는 거예요 원 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이룬을 에이 내 이름을 이룬을 에이 내 이름을 이룬을 에이 나를 불러줘 하나 날 부어줘 내 손을 잡아봐 내 손을 잡아봐 알겠죠?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갈 때 Say my name Say my name 수피카 Say my name Say my name 수피카 나를 불러줘 스윗도록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내 이름을 이름을 스피카 내 이름을 이름을 스피카 저 내 손을 잡아봐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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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